잠시 후 1층 공연장에서는 춤추는 난수영이 공연팀의 공연이 있습니다. 공연을 관람하실 승객 여러분께서는 1층 공연장으로 내려가셔서 멋진 공연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. 2층 매점 카페에서 말 부담기의 공연이 있습니다. 오늘도 즐거우길 바랍니다. 갈매기는 영어로 뭐야? 갈매기 무슨 갈매기야? 중국어는 뭐야? 갈매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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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장소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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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ads 초밥 갈매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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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막소개 갈매기 갈매기 길 갈매기 갈매기 자랑신리 누구야? 못 때려야 돼 그래 나 부모님 별로 나갔어 부모님 나갔어 나 아까 한 거 듣고 나서 난 우리가 너무 사람 돼야 돼 나 우리한테 엉덩이 떨려 뱅 뱅 뱅 가빈 야, 어디야? 엉 뱅 어이 그래요? 아 아 뱅 먹어 하나, 둘, 셋!